이것도 중중불이야. 아까도, 아까는 세마치지만 저기 뭐야, 송지풀이 하려고 했었잖아. 그게 중중불이잖아. 고고, 천변, 일륜홍! 시작! 고고, 천변, 일륜홍! 부상, 무, 도, 비, 도 부상, 무, 도, 비, 도 부상은 부가 두 박자니까 상이 길고 세 박자고 그러니까 부상, 무, 도, 비, 도 시작! 부상, 무, 도, 비, 도 양국을 자진한 개 하나, 둘 양국을 자진한 개 월봉으로 돌고 터라 월봉으로 돌고 터라 어장촌 개 짓고 하나, 둘 어장촌 개 짓고 해안 봉쿠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해안 봉쿠 구름이 떴구나 모하난다 눈대고 헤이! 모하난다 눈대고 부평이 불의 둥시를 부평이 불의 둥시를 어렁은 잠자고 헤이! 어렁은 잠자고 잘한다 달새는 홀홀 날아든다 헤이! 달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 추 동정여천의 파시 추 금색 추 파가 여기다 헤이! 금색 추 파가 여기다 앞발로 벽 발을 찌고 당겨 앞발로 벽 발을 찌고 당겨 발을 찌고 당겨 뒷발로 장당을 당 당 뒷발로 장당을 당 당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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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 두 실 실이 열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안금 두 실 실 실 실 도 삼연올을 바라보니 네 번째 박이에요 삼연올을 바라보니 지광은 질백니 지광은 질백니 다하 광은 천일세긴디 초대무상 십이봉은 구름 밖 누가 몰고 구름 밖 누가 몰고 구름 밖 누가 몰고 의가가 여섯 번째 파기에서 의가 나와야 돼 구름 밖 누가 몰고 이거 파기 시작 구름 밖 누가 몰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해외 소상은 일천리 외회를 미리 올리지 마요 해외 소상은 일천리 해외 소상은 일천리 왜 안 올려 누가 우유를 올리나요 해외 소상은 일천리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누나 하쁘 경이로다 누나 하쁘 경이로다 또 그러네 경이로다 하라고 경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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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 왜 상습적으로 틀려 상습적으로 틀려 다 고쳐줬는데 또 틀리고 고쳐준다 또 틀리고 안되지? 누나 할부 경이로다 누나 하쁘 경이로다 오 존낭 네이 호요 오 존낭 네이 호요 자 어이허요가 어가 몇 박자? 네 박자.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어가 저기봐 이가 아홉 번째 박에 떨어지면 돼. 오존한 어이허요. 그러니까 오가 두 박자니까 그러는 거야. 두 박자 한 박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네 박자만 특별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오존한 어이허요 시작 오존한 어이허요. 통담으로 버려있고 통담으로 버려있고 잘했어요. 거기까지 했나요? 아니요. 많이 했어요. 통담으로 버려있어요. 권고는 어이허요. 권고는 어이허요. 이라고 둥실떡. 이라고 둥실떡. 열 번째 박에서 하라고요. 일하고 둥실떡. 일하고 둥실떡. 남운 전 탈이 밝은디. 남운 전 탈이 밝은디. 오연금도 끊어지고 오연금도 끊어지고 이제 잘 됐어요. 남포로 둥퉁 가는 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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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둥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퉁둥 가는 앞에 둥은 짧고 뒤둥이 길어요. 퉁둥 퉁둥 혼자 그러고 있어. 누군가 아니에요. 남포로 둥퉁 가는 저 배 남포로 둥퉁 가는 저 배 남포로 둥퉁 가는 저 배 조각다리를 보고 광 속에 하나 둘 조각다리 보고 광 속에 조회 왕의 원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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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랫속에가 참신하야 오랫속에가 참신하야 정봉만악을 바라보니 정봉만악을 바라보니 정봉만악을 바라보니 잘한다.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울어있고 학선이 울어있고 학선이 울어있고 학선이 울어있고 전부다 여기 열 번째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죠? 울어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참치고 참 나오는 게 여기에서는 아주 두드러져요 학선이 울어있고 시작! 학선이 울어있고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거기까지 했나요? 아니요 뒤있대요 뚜부칭칭 감겼다 쓸데없이 겁나 많이 배웠네 너무 많이 나왔더라 사는 칭칭칭 독봇이다 사는 칭칭칭 독봇이다 호흥수 무풍우 야잡파 호흥수 무풍우 야잡파 물은 풍풍 깊고 물은 풍풍 깊고 원산은 워르르르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원산은 우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들어진 잔목 퍼헝 퍼진 떡갈 들어진 잔목 퍼헝 퍼진 떡 갈 떡갈도 역시나 열 번째 팍에서 나와야 돼요 늘어진 잠목 퍽 퍼진 떡갈 늘어진 잠목 퍽 퍼진 떡 아래 몽동칭 넝 굴머르다 아래 그룹 넌 굴머르다 아래 그룹 넌 울릉 수 버드리 벗남길 오미자 친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걸그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분한 분밀 구부칭칭 감겼다까지 했지? 드디어 찾았구만 드디어 찾았어 아따 겁나 많이 했구만 나 안하고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까? 그래야 알죠 그래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거다뇨 그래야지 더 배워야지 더 배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할 거다뇨 그려 안 그려? 조금만 배우자 그래도 배워야 할지 너무 안 배우면 안 된게 그리고 고우천변은 이렇게 배우잖아 한 번 바로 이어서 더 배울 거야 반복해서 한 번 더 배워줄 거야 그러니까 새로 오신 회원님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 우선 여기서 배우는 데서부터 배워 왜냐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배울 거냐 이거를 두 번 배워줄 거야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어선은 돌아들고 백군안 분비 시작! 어선은 돌아들고 백군안 분비 백군안 분비 백군안 분비 그치? 어선은 돌아들고 어선은 돌아들고 백군안 분비 백군안 분비 그렇게 하면 돼요 어선은 돌아들고 백군안 분비 어선은 돌아들고 백군안 분비 갈매기 해올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올리 원앙새 갈매기 갈매기 해올리 목팔이 원앙새 해올리 목팔이 원앙새 해올리 목팔이 원앙새 해올리 목팔이 원앙새 그렇죠 갈매기 해올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올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올리 목팔이 원앙새 항상 두루미 항상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 수많은 떼고니 소천자 기관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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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야지 기관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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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한 박자 맞게 하니까 길게 빼면 안돼 기관어던 소천자 기관어던 소천자 기관어던 기관은 부점이 있어 한 박자 반이야 기관어던 시작 기관어던 기관어던 잘했어요 만수문전의 두 박자 반이면 어떻게 이거 세 박자 치고 바로 나와야 그게 두 박자 반이지 치면 여러분 이거 3입니까 하나고 올라와야지 셋인 거예요 치고 바로 나오면 그게 두 박자 반인 거야 두 개 치고 나오는 게 아니야 세 개 치고 나와야 그게 두 박자 반이야 그래서 치고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해서 한 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없어요 한 박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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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야 여기까지 와야 하나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엇박을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 이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치고서 딱 치고 올라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반박인 거야 딱 치고 올라오면 반박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개념 알아야 돼요 수전자 그러니까 만수 운전에 만수 운전에 이렇게 치고서 만수 아니지 만수 이렇게 나와야지 만수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만수 운전에 수 수 수 수 수 이렇게 나와야 돼 만수 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만수 운전에 봉왕세 다시 시작 만수 운전에 봉왕세 다시 만수 운전에 봉왕세 한 번 더 만수 운전에 봉왕세 여러분들이 부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부점 못합니다 부점 잘 못해요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점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합니다 음대 가보세요 부점 연습 많이 합니다 그룹이 그룹이 공개할 때 부점에서 따로 해요 왜 그러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렇지 만수 운전에 봉왕세 시작 만수 운전에 봉왕세 양양 장파가 좀 조금 무엇이 당 양양 장파 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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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는 부점이 되게 많아. 점점해서 내려오는 것도 거기도 부점이에요. 점점 부점 점점 부 양양장 파 접 점점 부 양양장 타점점 사랑 헛다고 원앙세 사랑 헛다고 원앙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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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돼 막 막무가내로 어디서 듣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거야 사랑 사랑 헛다고 원앙세 헛다고 원앙세 원앙세 원앙이 안 높아 원앙세 원앙세 그렇게 해야돼 사랑 헛다고 원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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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럽게 우겨쌌네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 원앙세 원앙세 사랑 헛다고 원앙세 시작 사랑 내가 그렇게 싸랑을 부리니까 겨우 따라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원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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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잡아먹으려고 원앙세 원앙세 죽어라고 원앙세 되겠고 어서는 돌아들고, 백군한 분비 시작!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수많은 떼고니 해야지 황상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 시작! 황상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 소천자 기관어던 소천자 기관어던 만수문전의 봉황새 양양장파점점 양양장파점점 사랑허다고 원앙새 사랑허다고 원앙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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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기들이 잘한다고 아니까 원앙새 이쁘게 원앙새 이렇게 잘하니까 나는 안 틀렸거든요 원앙새 이렇게 알어 알어 잘하는 거 사랑허다고 원앙새 사랑허다고 원앙새 사랑허다고 원앙새 엄마 너무 잘한다 자 이제 우리 한복 치매 하나 더 있고 원앙새 사랑허다고 원앙새 여행 여행 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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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